그러나 마지막 하나. 부모 찬스. 부모님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모 찬스도 의지의 문제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뭔가 지원해 줄 돈이 전혀 없는 분인데 부모 찬스도 나한테 의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자가 되기 위한 6개 스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개 스톤? 돌인데 이 돌을 6개를 모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노스에 6개 스톤이 있었죠. 이 6개를 다 모아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6가지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이 6개 스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고소득입니다. 하이 인컴. 이게 근데 사실 해당되면 이거 고소득이면 누가 부자가 못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만났던 많은 직장인들 중에는 요즘 상당히 고소득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통계에 의하면 월 가구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가구가 100만 가구가 넘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굉장한 거죠. 근데 사실 강남구하고 서초구의 가구 수가 한 5, 60만 가구밖에 안 되는 걸 감안하면 이게 굉장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소득이라는 스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부모 찬스. 여기서 이제 갑자기 또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정말 결혼할 때나 집 살 때나 이렇게 부모님 찬스를 가지고 도움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면 부가 대물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부모 찬스가 또 부자가 되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씁쓸하긴 한데 어쨌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스톤은 뭐냐?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스톤은 말이죠. 바로 맞벌이입니다. 아, 맞벌이. 제 책 중에 보면 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히트를 한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왜 이게 히트를 했느냐? 아, 결혼은 모르겠고 아, 이게 너무 내 마음하고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혼은 모르겠다. 근데 좀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돈은 좀 많이 모으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근데 제가 그 책을 쓸 때 많은 분들이 결혼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혼은 무조건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라는 이야기는 일단 결혼 이전에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 결혼을 안 하겠다.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맞벌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뭐 사실 지금 현 시대는 사실 결혼이 과거처럼 반드시 필수적인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당연히 결혼도 행복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죠.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부자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맞벌이가 무지무지하게 유리하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인 가구보다는 당연히 2인 가구가 소득도 높고 당연히 부자로 가기 위한 속도도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요즘 젊은이들을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사실 결혼이라는 것 자체 꼭 내가 비혼주의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좀 관심이 없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구속이나 누군가의 어떤 간섭이나 이런 거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라는 거죠. 제가 90년대 후반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결혼이라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라는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결혼을 해야 된 거다. 당연히 생각을 한 거죠. 요즘 제가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아무튼 맞벌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 다니는 남편 그리고 삼성전기를 다니는 아내 두 부부를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부의 월소득은 1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와 1100만 원. 그런데 이 부부가 이렇게 고소득을 올리게 된 이유는 물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진 사람이 더하다고 1100만 원을 버는데 생활비를 220만 원 쓰더라고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나머지가 900만 원 가까이를 조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두 번째 스톤인 부모 찬스 부모님이 결혼할 때 양쪽에서 1억 이상씩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두 분이 32살인데요. 벌써 4억이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월 900만 원 이상을 조축하고 있어요. 이게 부자가 안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두 분이 공교롭게도 둘 다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셨길래 어 그러면 뭐 CC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두 분 어디서 만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플에서 만났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플이 뭐지? 요즘 골드 스푼이라는 어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좀 본인이 원하는 조건과 취향과 본인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이런 어플들이 굉장히 많다. 저는 한 가지 여기서 놀란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어플을 통해서 만났다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내 인생에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분들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본인들이 시간이 없어. 바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연애를 하고 정말 많은 시간에 사람을 만나는데 쓰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배우자 상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의도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플이다라는 겁니다. 이 어플 말고 또 뭐가 있습니다? 데이팅 앱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 맞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부자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자, 여섯 개 스톤 중에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개의 스톤은 우리가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개의 스톤 다 있습니까? 고소득? 아니네. 부모 찬스? 아니네. 결혼할 생각? 없네. 이러면 일단 여섯 개 스톤 중에 세 개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스톤은요. 바로 열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돈줄남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스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자, 열정이라고 하는 거 물론 재테크와 돈 모으기와 이런 부분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다섯 번째 스톤입니다. 바로 행운이죠. 자, 저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커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멘토링을 해왔는데 열정이 있다라는 것은 행운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스톤을 얻게 되면 다섯 번째는 그냥 따라와요.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스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신다면 행운도 따라오게 된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시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발전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조금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 그것은 재테크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열정이 행운이 따라오더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커플, 32살에 동갑내기 기계공학과 출신 이 고소득자에다가 부모님 찬스까지 거기에 맞벌이까지 이 세 개의 스톤을 완벽하게 갖췄는데 뭐까지 있어요? 열정까지 있다 이거죠. 아, 열정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됐느냐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물론 뭐 우연이겠지만 공교롭게도 경기도 광주에 청약이 당첨됐습니다. 우와, 제가 이 카톡을 이 카톡을 제가 받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카톡을 카피 떠났어요. 자, 멘토님. 저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추첨제 청약에. 이 추첨제 청약이라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열정이 있으니까 행운까지 따르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있는 사람이 더한다. 뭐 될 놈은 된다. 이런 말이 있던가요? 고소득의 부모님 찬스에 맞벌이까지 하고 그 열정까지 있는데 행운까지 더해지니까 이분들이 부자가 안 되기가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 한 11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차를 탈까요? 제가 한번 방송이나 영상에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득에 따라서 자기 차종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자기 소득보다 세 단계 위에 차를 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분들 차를 못 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죠. 이분들을 걸어다닙니다. 그러니까 1100만 원을 버는데 걸어다녀요. 우리 아까 녹화 시작하기 전에 우리 PD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요즘 발길에 채이는 게 벤츠 아닙니까? 벤츠 지나가면 이게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아요. 이제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벤츠 E클래스를 E클래스가 아니지. 벤츠 S클래스를 수입하는 2위 국가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벤츠 S클래스가 가장 많이 팔리는 두 번째 국가다라는 것. 첫 번째 국가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인구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거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벤츠 S클래스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타는 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에 몰빵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이런 행운이 따라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열정과 행운은 콤보 세트와 같은 그런 스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다섯 가지를 다 갖춘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 스톤은 뭘까요? 자, 여섯 번째 스톤은 바로 저축 능력, 저축율이 되겠습니다. 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돈을 열심히 모아요. 돈을 열심히 모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여섯 개 스톤이 다 있는 거네. 고소득이죠. 부모님 찬스 받았죠. 그다음에 맞벌이하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열정 때문에 또 행운까지 따라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 저축한다고요? 1,100만 원의 월소득 중에 거의 900만 원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러니까 뭐 이 여섯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월급쟁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 제가 월급쟁이 부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월급쟁이 부자를 꿈꾸십니까? 월급쟁이가 무슨 부자가 되냐? 월급이라는 건 늘 붙어 다니는 것이 쥐꼬리만한 월급이다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무슨 부자가 되냐? 그 말 전 인정.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자, 우리가 정말 수백억, 수천억 재벌 같은 그런 부자? 사실 현실적이진 않죠. 그러나 월급쟁이 부자라는 것은 월급을 받는 급여생활자지만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평안함을 소득이 상실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월급쟁이 부자죠. 부자라는 것은 꼭 재벌 같은 부자만 부자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섯 가지 스톤을 딱 봤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점검해 볼까요? 여섯 가지 스톤 중에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고소득. 난 고소득 아닌데. 부모님 찬스. 없는데. 맞벌이. 결혼 안 할 건데. 그러면 일단 세 개의 스톤은 탈락입니다. 열정. 열정?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데. 그럼 행운.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 행운이 따라오지 않죠. 어쩌다 한 번 청약을 넣었는데 갑자기 당첨이 되더라.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되더라. 로또도 말이죠. 1등 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로또 한 장 평생 처음 한 번 샀는데 로또 당첨됐다. 뭐 이런 분도 있기는 한데 로또 1등 당첨자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 로또에 대한 열정이 또 어마어마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열정과 행운이라는 스톤은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 없으면 행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와, 이제 가진 게 하나도 없네. 그럼 여러분, 저축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저축? 열정이 없는데 열심히 안 하죠. 자, 그럼 도대체 뭘로 우리가 앞으로 부자가 될 거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6개 스톤을 한 번 분석을 해보면요. 6개 스톤 중에 이 앞에 3가지 있었죠. 고소득, 부모 찬스, 맞벌이. 자, 이거는 조건의 문제입니다. 조건, 조건.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주어져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없을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다. 저조차도, 잠깐만요. 저조차도 고소득. 고소득? 뭐 제가 대기업을 다니긴 했으나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S그룹은 30대 기업 중에 급여가 중간 이하였어요. 그 이후에는 좀 좋아지긴 했는데 그걸 고소득, 일단 고소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부모 찬스. 아, 이거 애매하다. 부모 찬스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집 살 때 4천만 원 정도 주셨거든요. 그게 지금 얼마나 될까요? 2005년 6월에 제가 집을 샀으니까 글쎄, 지금보다는 훨씬 많아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부모 찬스가 있었네.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부모님 하나도 정말 도와준 거 없다라고 제가 막 투덜대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영상 찍으면서 알게 됐는데 부모 찬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바꾸겠습니다. 고소득? 애매하지만 약간 그래도 혼자 벌었지만 고소득. 그다음에 부모 찬스 약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맞벌이. 이걸 못했죠, 제가. 맞벌이는 아닙니다, 제가. 외벌이로만 지냈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이런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조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 돈줄남이 추구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스톤이 바로 이 세 가지다라는 거죠. 세 가지 뭡니까? 바로 의지의 문제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테크는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하는 겁니다.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일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운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이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행운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된다. 열정이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끼고, 모으고, 분리고 중에 아끼고와 모으고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어떤 금융 상품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가입하면 좋을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축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에 시드머니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이 여섯 가지 조건 중에 세 가지는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의 스톤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의지의 문제로 획득할 수 있는 열정과 행운과 저축이라고 하는 스톤 말고 조건으로 되어 있는 고소득과 부모 찬스와 맞벌이 이 스톤도요. 어떤 사람은 의지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니, 고소득, 부모 찬스, 맞벌이 이게 어떻게 의지로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벌이, 과연 조건인가요? 여러분, 맞벌이 한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맞벌이를 못한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딱 주어진 운명 같은 환경인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데이터 어플, 아까 숟가락,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가 됐든 여러분, 아까 그 커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요즘 깜짝 놀라는 게 만나는 커플들 중에 의외로 이 어플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플 홍보 시간은 아닌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로 결혼을 원하고 맞벌이를 원한다면 의도된 행동을 반복하라. 그것이 여러분들을 맞벌이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벌이도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자, 고소득. 고소득은 의지로 안 되죠,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리고 소득이 얼마나 영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되느냐 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고소득이라는 것 자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재테크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경력과 여러분들의 조합 그것이 좀 더 발전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소득이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는 거 이게 바로 재테크의 기본이다. 이것도 의지의 문제라고 얘기하자면 글쎄요. 뭐 큰 범위에서, 큰 범주에서 보면 소득을 높이는 것도 의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톤 6개 중에서 큰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6개 스톤 중에 5개가 그냥 다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의지에 달려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하나 부모 찬스 부모님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모 찬스도 의지의 문제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뭔가 지원해줄 돈이 전혀 없는 분인데 부모 찬스도 나한테 의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가 많은 분들을 멘토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 청약, 내 집 마련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저희 집은 정말로 부모님이 절 도와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멘토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갑자기 엄마 조용히 얘기 좀 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갑자기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식탁에 불을 끄고 조용히 촛불을 켠 다음에 엄마랑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내가 만약에 청약에 당첨되면 엄마는 나한테 얼마 정도 지원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 엄마가 갑자기 너가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면 안 빌려주겠지만 네가 만약에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엄마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런데 그분의 결론은 뭐였냐면 빌려주겠다라고 했던 그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애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 돈을 얼마나 나한테 줄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미치겠네. 20살 갓 넘은 애들이 벌써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 물론 내가 재산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언젠가 내가 죽을 때 자식들한테 돈이 있으면 남겨주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부모님들은요 열심히 하는 애한테 더 주고 싶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본인 돈 펑펑 쓰면서 관리도 안 하고 이러는 자식이 부모한테 손 벌리고 돈 달라고 그러면 아, 주기 싫죠. 내가 나중에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물려주는 건 당연히 자식한테 주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뭔가 좀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없진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는 열정을 갖고 본인의 노력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에게 뭔가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부모 찬스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재테크를 하느냐 어떤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가능성이 생긴다. 자, 부자가 되기 위한 6개 스톤은 모두 다 의지의 문제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6개 스톤을 모으셔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열정이고 그 열정이 있으면 행운도 따라오며 그리고 돈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소득도 높아질 수 있고 맞벌이도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부모님도 여러분들에게 지원해주실 수 있는 돈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돈줄남을 통해서 이 6개 스톤을 모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시겠습니다.